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의 영역으로 출연했던 분이죠. 배우이자 작가인 정은희 씨의 초대전이 어제 KG타워 아트스페이스선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초대전은 곽재선 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첫 번째 전시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단 원내대표와 우혜영 한국자금중계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심영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채로 채워진 캔버스들이 눈길을 끕니다. 작가의 시선으로 담아낸 고양이와 강아지 그림부터 작가의 자화상까지, 회바와 캐리커처 등 총 65점의 작품이 걸렸습니다. 종이에 콩테나 연필로 그린 그림도 곳곳에 있는데 작가의 첫 작품인 향수 푸는 외국 모델도 채색하지 않은 드로잉 작품입니다. 포옹이란 전시 주제에 걸맞게 다정이 안고 있는 사람들을 담은 그림도 여럿입니다. 작가는 따뜻함과 사랑, 우정, 그 안에서 사람들을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작품들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 그림으로 옮겨 담은 정은혜 작가. 누군가는 사람을 그림으로 옮기는 일은 마음을 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작가가 담아낸 마음들은 이달 29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 3천 명이 넘게도 distraraft다. 3천 명이 넘게가